자유대한민국을 수화하기 위해 불철조야 고생하시는 830만 해외 동품인 3천만 애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6차 국가파괴 문재인 퇴직 및 민주당 심판 국내외연대 국민총거리기 비대면 유튜브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회 4회를 맡은 강화문의 천둥소리 손상TV 대표 손상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출연하는 멋지고 기아신 연사분들이 열정을 다해서 최단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서 규탄과 비판을 쏟아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국민대회는 기술을 결정하신 신백군 방송 주관으로 우파 유튜블과 이원 생방송으로 전세계로 송출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여러분들의 함성을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 행사를 준비해 오신 노재성 총괄위원장님의 인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코의 프라하에 가보신 분은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 1968년 공산소련과 소련의 위성국이던 동구라파 연합 공산군이 체코를 무력 침공하였을 당시에 분신자살로 무력에 한가한 두 대학생 팔라흐와 짜이츠 청년을 추모하는 십자가 표지가 거기에 아직도 그 콘크리트 바닥에 철 십자가로 새겨져 있습니다. 프라하 중심지 빠칠라프 광장에 있는 이 추모 십자가에는 자유와 정의를 위해 몸을 불태워 한가한 두 청년을 추모하는 전 세계인의 발길이 반세기를 넘어 오늘도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목해야 할 중대한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두 청년이 분신자살한 주된 이유가 물론 공산, 러시아, 소련 위성국들의 침략에도 있지만 그러나 그에 앞서서 체코 국민들이 체코의 국민들이 공산당의 침략과 폭압에 대해서 분노하고 한가하지 않는 비굴함을 오히려 분노해서 고발하고 죽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문재인이라고 하는 오천년 역사에서도 볼 수 없는 무법, 불법, 좌파, 폭압, 독재자가 헌법도 법률도 무소 불의로 유린하고 국민을 속이며 나라 경제를 파탄 내면 물론이고 북한 김정은에게 굴종하여 국방과 안보 외교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고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건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다수 국민들이 이것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으니 참으로 참담하고 암담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의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 국민들에게는 굴종과 파면이 앞에 놓여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일제 35년의 그 신탈 속에서 역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체코 프라하의 국민들은 소련 공산당의 무력 침공에 한가하여서 결국은 자유를 회복하는 길을 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용기가 부족하였고 두 청년이 분신 자설로 한가하는 그런 참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북한 2200여만 동포들은 한 번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할 반항도 못하는 처참한 처지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나마 아직 자유의 순통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있는 바로 이 시간에 문재인과 민주당 반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한거에서 분노하고 일어나서 저들을 척결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북한 인민들과 같은 처참한 자유를 잃어버린 철통 감시 아래 꼼짝 못하는 노예 신세가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광장에 나가서 집회를 할 수 없는 코로나 방역 체제 아래 묶여있지만 온라인 구국 총걸기 대회를 통해서나마 온 우리 전세계 우리 동포들에게 한거와 분노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내외 8300여 명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반역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에 한거합시다. 분노하고 총걸기합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기웃고 회복합시다. 반역 세력을 몰아냅시다. 자유와 행복을 더 이상 상실하고 종살이가 되기 전에 우리는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참석하신 저 국내외에 대한 애국 열사님들 정국민 각 대각선과 분노를 호소하면서 대원하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군 대위로서 약간 27세 때 그러니까 1980년 12월 칠흑과 같은 겨울바다에서 북한 공작은 6명이 탄 무장간첩을 한포사격 첩발에 격침을 시킨 우리 해군의 신화적 전투의 주인공이자 취한 모돔 부대를 최우수 부대로 만들고 후배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전설적 리더십의 당사자로 바로 4년 전 국회에 전시됐던 박근혜 대통령 누동화를 유일하게 떼어 던진 행동을 보이신 우리 정의를 구현한 그리고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용기를 북돋은 주인공. 자 바로 심동무 해군 제공님의 첫 연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가분한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비역 해군전장 심동무입니다. 군기관이 총체적으로 붕괴되는 모습입니다. 최근 일부 부사관들이 자기들의 최고직극상관인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을 문제삼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군기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참담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내내 거짓 선동과 사회주의 포퓰리즘으로 국민의 근로욕과 생업기반을 허물어버리더니 이젠 국가의 마지막 보루인 군대마저 자경화와 포퓰리즘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문재인이 북한 김정은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따위 근력적 발언에 하다받듯이 주적가지 없어진 군마저 거짓 편하쇼에 세내되고 자파 퍼퓰리즘에 오염되어 엄전하는 적의 핵 위협 앞에서 자중지단을 그리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창군 이래 초유의 육군 최고지휘관에 대한 하국당 사건으로 정점에 이른 군기 붕괴 사태는 남영신 육군참무총장이 장교들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면서 육군 주임원사 일부가 지난해 12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면서 불구해졌습니다. 이들은 작년 12월 21일 육군 대대급 이상 구대의 주임원사들과의 사상에 의해서 남총장이 나이가 어려도 안말로 지시하는 장교들이 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존칭을 써주면 오히려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 자기들의 인계권을 침해당했다고 부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사관들이 참모총장을 비롯한 지휘관들과 장교들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부하로서 자부심을 가졌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나다 못해 이젠 참모총장까지 외부기관에 진정하는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권옥수론 육군은 물론이고 극기야 서국 국방부 장관이 나서 장교 부사관 관계를 재정립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부사관들이 장교를 집단 성추행하거나 맹령에 불복정하는 등 군기강 사건으로 보는 시각과 군의 척추인 부사관에 대한 존중과 예오 문제로 보는 시각이 변경하고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으나 문제의 본질은 부사관들이 장교들에 대한 갱의심을 갖지 못한 데서 비롯된 현상은 분명해 보입니다. 장교와 부사관은 이 체계와 계급상 상하관계에 있지만 군의 양대 중추이면서 천부적으로 동등한 존중성을 갖습니다. 당연히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투의 성패와 부하의 생명을 책임지는 지휘관과 장교들의 도덕적 책무인 노블레스 오블레즈는 동서공업을 통틀어 리더십의 관건입니다. 부하들의 자부심과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내리면 장교들은 배우받기보다 오히려 더 솔선수고라고 헌신해야 합니다. 자기보다 나이 많은 부사관을 포함한 모든 부하들을 위해 희생하여 그들의 명예와 행복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전략적 사고로 효율과 효과를 극대하여 흑고생시키지 않고 보람과 영예를 안겨주어야 합니다. 오늘 일전에 있다는 생각으로 언제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부대를 만들어 부하들에게 승리를 선물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사관 스스로 리더가 되어 자유의지로 임무 앞에 저절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바다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해군에서 36년간 생활하였는데 특히 774일 동안 1급함 함장으로 재임하면서 부하들 스스로 리더가 되도록 부사관 중심의 업무를 활성화하는 등 임무형 지휘관리로 지휘한 당시 충남함은 1997년도 해군작전사령부 최우수 1급함으로 선발되었고 사상 최초로 또 유일하게 해군의 벤치마크십 기준함으로 선정되어 1997년 5월 22일 해상지휘관 해시이 선포되었습니다. 1997년 5월 15일 해군작전사령관에게 보고한 부사관 지휘 및 관리능력 향상 방안은 지침화되어서 7월 20일 모든 예약부대에 시달려 학대 시행되었고 1998년 1월 23일 해군 전 부대를 대상으로 감찰 헌병기무부대 합동으로 실시한 안면 감찰 결과 유일하게 부타 및 가혹행위에 없는 부대로 확인되어 의맹보관 충남함 병관리실태 분석보고는 해륙상 전 부대에 전파되기도 하였습니다. 육군참무총장이 부사관단에 의해 국가인권위에 진정될 정도로 심각한 군기관 문제 해결에 참고할 사례로 1998년 2월 22일 함장으로서 마지막 출동 중 당시 소속 장교들에게 남긴 지 메모 장교 근무수칙을 소개합니다. 참고로 본 장교 근무수칙은 한동안 해군참무총장 진무책산의 유립함 및과 해군 장교들의 근무수칙에 철입되어 장교들의 의식 핵심을 개입하는 자생적 지침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장교 근무수칙 17경입니다. 소리없는 일, 소리없는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는 대한민국 해군 장교에게 안보의 3대약, 즉 무지, 나약, 테마는 용납되지 않는다. 2. 장교들은 오늘을 갱려하고 내일을 창조하는 집단이다. 3. 정직한 처신과 정확한 업무처리는 신뢰삿기의 측거리입니다. 4. 나의 존재가치는 이무관수의 인슴을 맹심하고 자존을 불고 온 힘을 다해 자기 자신을 던져라. 5. 회사에 정성을 쏟지 않으면 결과는 무의미하고 감동도 없다. 6. 항상 새로운 시각으로 일하지 않으면 미래를 열 수 없다. 7. 외부 근신 군인본부님으로 장교의 업무시간은 무장적이다. 8. 진정성과 자기의 시행을 바탕으로 다양한 부하들의 신뢰를 획득하지 못하면 진정한 믿으십은 발휘될 수 없다. 9. 전략적 사고로 조직의 효율과 효과를 극대하여 부하들과의 흑고생을 시키지 말라. 10. 충직한 부하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부하를 지키는 능력과 신의를 갬비한 상관을 존경한다. 11. 진정한 상관은 충직한 마음으로의 임무에 충실하고 줄기차게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가진 부하를 아낀다. 12.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라도 인하에 역행하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13. 밝고 스마트한 용의와 예의바른 태도는 장교의 기본 모습이다. 14. 헛된 욕심으로 남의의 잘됨을 시기, 음해, 이관하는 소인배의 거짓된 은행은 영원한 추락의 제림길이다. 15. 창의력, 박선력, 네트워크, 국제관광은 기본적인 생존 요건이다. 16. 위대함은 행복이 아니라 실현에서 옴을 알고 끈없이 새롭게 도전하라. 10. 가장 이상적인 부대는 솔년처럼 임무 앞에 지절로 움직인다. 출처, 해군 리더십 논충 제2호, 김동부 제독의 필성 리더십, 해군 1화 제8집. 포퓰리즘에 무리진 군기는 자부심과 승리가 회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신동부 제독님 연설을 들어보면 아직도 군인태가 그대로 있습니다. 영원한 군인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연설하실 때 보면 군장성으로서 보여주던 그 기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매우 고맙습니다. 애국자는 역시 현역에 있으나 밖에 나오나 예표를 하시나 항상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야 당연한 이치겠지만 일본을 따라서 일본으로 시집을 가서 대한민국이 망가 자빠져가는 걸 도저히 보다 못해서 진짜 우리보다 일본에서 한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 무대리 노력하시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일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없길래 제가 특권으로 마스크를 쓰시고 연설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일본 한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제1협의회 윤진희 위원장님의 연설을 챙겨드리겠습니다. 큰 발송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계신 애국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제1협의회 여성부 의원장 윤진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줄여서 한자협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한자협의 강창만 공동대표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대신해서 나온 만큼 먼저 강창만 대표님의 말씀을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당장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내 조국이 공산화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만 있을 겁니까? 저는 일본에서 조총련과 긴 세월을 싸우면서 주사파들을 다 소통했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어째서 북한의 종이 되었습니까? 자랑스런 자유대한민국을 위하여 저는 일본에서 싸울 테니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끝까지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강창만 대표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4.15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서 일본에서 블랙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의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하여 블랙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알리기 위하여 유튜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진의사랑을 검색하시면 코이비토 진의사랑이라는 한국 채널과 일본어와 함께 써있는 TV 진의사랑이라는 일본 채널이 함께 검색됩니다. 물론 일본 블랙시위라고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직 구독자 수는 많지 않지만 일본 채널에서는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본 분들이 한국을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어와 한국어를 잘 하시는 스패너분들의 도움으로 실시간 채팅창에서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어우러져서 대화를 합니다. 일본어 채널을 나중에 개설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의 문정권이 반일정권으로 반일정책을 하면서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포착외구라는 말을 만들어냈고 그러면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한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본인들은 한국에서 부르짖는 반일정책이 한국민, 정국민의 뜻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일본 채널을 개설하여 대한민국의 실정을 알리고 문정권이 반일정책으로 국민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과 한국의 부정선거를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문정권은 한일관계를 개선시킬 마음은 눈껏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일본이라는 나라를 돌먹여서 선동을 하면 가장 잘 먹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저도 역사가 왜곡된 것을 몰랐을 때는 무조건 일본이 나쁘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국가가 부정선거를 불안듯이 서지르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 공부를 시키고 사회주의를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반일감정으로 똘똘 뭉친 강창희 이 사람을 오늘 1월 22일자로 일본 대사로 보냈다는 것은 누가 봐도 계속해서 한일관계를 더 악화시키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한일관계 악화로 곤혹스럽다는 표현을 쓰면서 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일관계는 1965년 수교 이래 최악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스가 총리는 새로 부인어온 한국 대사의 면담을 보류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맨날 비난하는 사람을 대한민국 대사로 보낸다면 여러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한정하시겠습니까? 그런 건 생각지도 않고 한국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개선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문정권은 우한폐렴으로 국민들의 손발을 묶고 전 국민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소음이 물을 먹듯이 서서히 젖었으니 국민들이 지금 정권의 노예가 되고 가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한자협에서는 비록 몸은 해외에 있지만 내 조국이 독재정치와 공산정책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 이후 지금까지 한국대사관, 한국영사관, 중국대사관 그리고 4.15 부정선거에 쓰여진 프린터 회사 세이코 웹선, 동경 본점 앞에서도 블랙시위를 해왔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을 응원하는 일본인들과 연대하여 트럼프 대통령 응원 집회와 행진에 참여하였습니다. 동경, 오사카, 나고야 그리고 미국대사관과 일본 총리 간주 앞의 집회 트럼프 대통령이 3년 전에 다녀가신 요코타 미군기지의 성지술래 집회 때도 참여하였습니다. 1월 20일은 마지막까지 동경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응원했습니다. 일본인들과 함께 행진을 하며 동경 하늘의 태극기를 휘날렸습니다. 한자협은 작년에 6월 25일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했을 때는 수많은 일본인들과 함께 아츠키 미군기지를 향하여 행진도 하였습니다. 메가도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의 출발지가 일본의 아츠키 미군기지였다는 것도 저는 일본에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일본인들이 대한민국의 6.25 전쟁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땡볕 무더위 속에서 행진을 하여 미국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을 일본 시민단체가 대신한 것입니다. 제 채널에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거리에서 집회를 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설마 제가 아스팔트로 나가서 목소리를 높이게 될 줄은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블랙시위를 하시는 모든 분들 또한 그냥 평범한 생활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왜 아스팔트로 달려나갔겠습니까? 바로 홍콩을 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친구들이 있는 내 조국이 홍콩처럼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문 정권이 해외에서 블랙시위를 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국민들은 우한 폐렴으로 어떻게든 집회 금지를 시키지만 해외에 있는 국민들까지 막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언론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한자협의 강창만 공동대표님이 대표로 계신 일본의 통일일보에서는 한국의 4.15 부정선거를 가장 먼저 신문에 실었습니다. 물론 미국의 부정선거도 끊임없이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정선거와 미국의 부정선거를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여러분? 지금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의 상황을 손가락만 터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언론사에서 거짓 보도를 한다고 해도 유치구 검색만 해도 옳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않는 국민 여러분 제발 깨어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과 손자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지켜달란 말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일어났습니다. 집회 금지를 시키고 국민들을 가두어 놓으면 1인 시위를 하십시오. 전 국민이 1인 시위하면 됩니다. 전 국민이 1인 시위하면 됩니다. 전 국민이 1인 시위해도 그래도 못 바꾸겠습니까? 중소기업 다 망하게 하고 자영업자들 다 문 닫게 하고 국민들을 거지로 만드는 것이 저들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 교복값을 주니까 행복하십니까? 문재인한테 절이라도 하고 싶은가요? 교복값 받았다고 감사하지 마시고 내 자식 교복값은 내 스스로 벌어서 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국민들 실업자 만들어 놓고 실업시장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일도 안 하는데 실업시장 받고 기초수급이 받으니까 행복하시냐고요. 여러분들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돈을 벌게 해주는 것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진희 위원장님 연설에 정신 차리라고 해서 정신 바짝 차렸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사냥한 아스팔트 위에서 수없는 외침을 해보지만 국민성이 그래서 그런지 일어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 계시는 윤진희 위원장님이 한국의 사정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거고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집회가 안되니까 일본 가서 아마 도쿄에서 집회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자 나라사랑 어디에 있던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 진정한 애국심을 보여주신 우리 윤진희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변호하는 시간만 해도 하루 25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어느 날 갑자기 4.15 부정선거를 이 상태로 두어서는 안되겠다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의 주권을 강탈하는 이 4.15 부정선거만은 꼭 밝혀야 되겠다고 해서 변호사 업무는 20%만 하고 투쟁을 60%라고 완전히 지금 문재인 끌어내리는데 20% 투자하고 이러다가 이제 변호사 업무를 그만두고 아스팔트에 투쟁선을 이제 등장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입니다. 자 우리 4.15 부정선거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엄청난 노래를 하고 계시는 우리 국두문의 박주현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무총장 그리고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 외에도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각종 부정부패에 대해서 싸우는 일선의 선 변호사입니다. 우리 손상대 대표님이 잠시 우수개로 생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살짝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이번 4.15 총선과 관련하여 최초의 소송인 2020년 4월 17일 비례대표 선거 무효 소송을 시발점으로 총 139건의 소송이 제기될 만큼 이번 4.15 총선이 부정이라는 점에 대하여 많은 후보자, 시민단체 등이 공감을 하고 있고 확실한 증거를 속속들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변론기일도 열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5도는 선거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들은 위 139건 중 현재 126건의 소송이 대부분의 계류 중인데도 불구하고 제공표는커녕 당사자들이 각자의 주장에 관해 법원에서 진술하는 변론기일, 즉 공개재판을 한찬에도 열지 않고 오직 인천연수국을 선거 무효 소송에서만 2020년 10월 23일 제1의 변론 준비기일 비공개, 2020년 12월 14일 검증기일 비공개 딱 두 번만 열었을 뿐 공직선거법을 억여하며 그 직무집행을 유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4.15 총선에서 써인 서버, 전자개표기, 사전투표 운영장비, 투표함, 노트북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4.15 총선에서 가장 큰 증거물이라고 지목받는 통합선거임명부가 저장된 전산서버를 원고들이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하고 교체하였습니다. 점검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전자개표기 내의 노트북 자료를 전부 삭제하는 등 증거를 임멸하였습니다. 더욱 참담한 일은 2020년 4월경 민경욱 전 연숙을 국회의원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선거 무효소송을 위한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 보존 신청을 할 것을 천명하자 부랴부랴 전국적으로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한 봉인지를 모두 떼었다 다시 붙이는 등 고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임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정을 법원에 알리며 원고들이 수차례 증거 보존 신청을 했음에도 대법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들의 증거 보존 신청을 전부 방치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14일에 있었던 군폭물류센터의 증거 보존 신청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2박 3일 동안 새벽밤낮을 증거인멸하는데 증자 투표기와 사전 투표 운용 장치 등에 대해서 조작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돼서 CCTV 등에 대해서 증거 보존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 기간이 15일 혹은 한 달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도 아직까지도 증거 보존 신청을 인용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무런 답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법관들이 하는 것입니다. 대법관들이 재판을 하지 않는 부작위 행위로 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증거를 인멸하였고 증거인멸 행위를 소송해서 자백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대법관들은 변론기일 즉 공개재판을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증거 보존 신청에 대해서도 무응답으로 일관하여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는 것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현상은 대법관들이 인적 구성과도 관계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정 이념 성향 단체 출신 대법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민경우 의원의 주심인 김상환 대법관도 이런 특정 소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와 이념적 동지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과도하게 특정 이념에 경도되어 있다는 세간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관이 현재 권력과 동일한 방향을 지향한다면 현재 권력에 굴복하여 그 눈치를 보고 있다면 3권 분립 원칙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에 관한 범죄 혐의 선거가 외부의 개입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일은 민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의 직무유기 행위는 단순한 부작위가 아닌 실체 증거 인멸이라는 자기 범죄에 가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볼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마땅히 대법관에게 재책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국투본 등 시민단체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걱정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투표 조작, 개표 조작, 증거 인멸로 인한 국민주권주의와 대민주주의의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 대법관들을 직무유기로써 동조하는 대법관 전원을 상대로 고발하였습니다. 이 고발장은 제 유튜브 박주현 변호사 TV, 페이스북에도 고발장 타일을 공유를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례 없이 대법관 전원이 고발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공수처가 출범하였습니다. 대법관들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어 수사를 받고 대법관들이 모두 공백 상태가 되거나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을 한 혐의로 인하여 탄핵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끔찍한 범죄 행위, 당군 이래 최악의 범죄 행위인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 범죄 행위가 범죄 행위에 의한 부정선거를 무효하고 조속히 모든 선거를 무효 선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들의 직무유기를 끊임없이 고발하여 대한민국 최악의 범죄 행위가 국가 권력에 의해 사법부, 정의의 최고의 보루인 사법부에 의해 뭉개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 홈페이지에 있는 고발장 양식을 참조하셔서 고발인을 추가하시고 쓰고 싶은 말씀을 좀 더 첨언을 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유와 진실 그리고 정의가 대한민국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역사가 자유와 정의, 진실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싸웁시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또 박주현 변호사님 바쁘신데 매번 참석에 대단히 고맙고요.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 업무보다는 나라고 하는 일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지금 문재인 전관 들어와서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된 역사를 뒤집어 엎는 것도 열받는데 기존에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면 아무래도 이래가다가는 거의 새빨간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전세계를 통틀어서 100%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역사의 진실은 계속해서 밝혀질 것이고 노력하는 그런 역사가 될 때문에 역사는 우리가 모르던 새로운 역사를 또 알고 내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국사교과서 연구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 국사교과서 연구소에 김병헌 소장님의 이론서를 청해드리겠습니다. 큰 번째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병헌입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는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에서 피고 일본국은 원고 1인당 1억 원씩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같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한 경우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및 재판청구권과 보편적 인권존중의 원칙을 국가 면제의 항변보다 앞세워야 한다는 명쾌한 선언이라고 환영하였습니다. 이 입장을 접한 저는 정의원이 아직도 불쌍한 노인들을 앞세워 국민을 속이기에 급급하다는 음로를 지울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외안부를 언급할 때는 의뢰, 일본군 외안부 피해자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라면 일본군이 가해자이고 조선여자들이 피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명제는 명백하게 거짓이고 왜곡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법 제2조 1항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일제에 즉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야 한다는 정제가 성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조선여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는 정대입에서 발간한 1993년도 증언집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군 문서 중에 위안부 동원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또 한 것이나 1996년 라디카 쿠마라스 와미 유엔 인권위 보고서에서 모집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일본군의 공식 문서는 없으며 위안부 모집에 관한 거의 모든 증거들은 피해자들의 구술 증언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구술 증언을 보더라도 일본군이나 경찰 등 일본 관원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경우는 찾을 수 없습니다.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포주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성상품입니다. 포주는 위안부의 부모나 주선업자에게 거액의 전차금을 지불하고 여인을 사서 고객이 있고 돈이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찾아갑니다. 이영만리 만주나 동남아에도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쏟아지는 최전선이라도 일본군이 있는 곳이면 돈이 있는 곳이면 그들은 찾아갑니다. 그곳에는 위안소에 돈을 지불하고 성력을 해소하려는 일본군 고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안부들은 돈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지만 포주는 이미 부모나 주선업자에게 전차금이라는 거액의 선불금을 지불했습니다. 위안부는 전차금이 소진될 때까지는 성적 서비스의 대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전차금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입니다. 포주에게 위안부는 돈을 만들어주는 주전기입니다. 당시에 비록 중구차라도 자가용을 불릴 수 있는 몇 안되는 부류 중에 포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위안부 영업은 돈이 되는 장사였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군에서 오지 못하게 해도 길을 쓰고 찾아갑니다. 이 점이 바로 일본군이 굳이 조선여인을 강제로 데려갈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어느 나라 군대를 막론하고 여자 장사를 하는 군대는 없습니다. 실제로 일본군 위안부 폐해자의 증언을 보더라도 일본군에게 강제로 동원된 경우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포옹하며 국가 원로급 대우를 받는 이용수는 빨간 원피스와 가죽 부대에 홀려 자신도 모르게 선뜻 따라 나섰으며 대구에서 대만까지 자신을 데려간 남자는 오야지라고 부른 위안소 중인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1991년 8월 14일 자신이 위안부였다고 최초로 증언하여 위안부 피해자 기리밀의 동기를 제공한 김학순 씨는 양아버지가 어머니에게 40원을 주고 사서 평양기생학교에 2년간 기생교육을 시킨 다음 국내에서 영업을 하려고 했으나 나의 제한에 걸려 중국 철벽진의 일본군 소부대 앞 위안소에 장신을 넘겨주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기로노 평화상의 주인공 기로노 씨는 똑같이 평양기생학교를 다니다 공물상을 하던 중 장무를 취급하는 바람에 감옥에 가게 된 아버지 때문에 후주간에 20원에 팔렸다가 두만강을 건너 만주로 가서 매춘부 생활을 했습니다. 15세 무렵 성병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와 군수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기생학교 친구들을 만나 중국에 가면 편안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함께 압록강을 건너 북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기로노 씨는 돈을 벌기 위해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중국으로 간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민훈장 모란장까지 받은 김복동 씨는 11살에 정신대 동원 명목으로 끌려갔다고 하였으나 14살에 정신대 명목으로 끌려갔다고 하였으나 14살 미성년자는 일본군 위안소의 위안부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대 명목으로 간원들이 집에 와서 강제로 끌고 가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모두가 거짓입니다. 김복동 씨는 14세 소녀시 끌려가는 날이라는 그림으로도 유명하지만 이 그림에 나오는 성산 일출붕이나 착금을 한 총을 맨 두 명의 일본군도 모두 거짓입니다. 양산이 고향인 김복동 씨는 제주도에 간 적도 없으며 그의 증언 어디에도 착금을 한 총을 맨 일본군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된 일본군 위안부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안부에 대한 가해자는 일본군이 아니라 백성을 보호하지 못한 가난한 나라 자식을 물건처럼 팔아는 견 부모 의자를 상품삼아 일본군과 묻 남성들을 대상으로 돈을 챙긴 흡혈기 같은 포주 중입니다. 일본군은 위안소 규정에 정해진 비용을 지불하고 성적 욕구를 해소한 고객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가난한 나라, 가난한 부모, 흡혈기 같은 포주의 희생자이자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위안부 1억의 여인들은 숨겨주고 보듬어져야 할 불쌍한 여인들입니다. 집회로, 책으로, 동상으로, 국내외에 소문내고 동네방네 떠들어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짓이야말로 불쌍한 노인들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그 가해자가 바로 정대혁과 정의원, 그리고 여성가족부와 그에 동조하는 학자, 정치가, 운동가 등이며 그 정점에 위안부를 이용하여 대통령이 되고 위안부를 이용하여 반일감정을 조장한 문재인이 있습니다. 다는컨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불쌍한 위안부 이력의 노인들을 앞세워 국민들을 속이고 세계를 속인 국제사기극입니다. 과거 정부를 독점할 때는 정대혁과 정의원은 위안부 사기극이 가능했을지 모르나 모든 정보가 공개된 디지털 시대 오늘날에는 국제사기극이 탄로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위안부 사기극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2차 가해자들의 재상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날 사기극과 관련된 모든 자들은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그날이 하루빨리 다가오도록 저희 국사교과서연구소와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은 현장집회,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위안부 피해자 등록 정보 공개 청구, 국민청원, 위안부 피해자 허위 등록 공무원 및 허위 등록 위안부에게 지속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여 국가보조금 관리법을 위반한 여성가족부 장관을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가 고발할 것입니다. 저희들의 활동에 많은 성우가 동참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병헌 소장님, 제가 위안부에 대한 덜 때문에 우리 정대협의 윤미영이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소송전을 한번 벌여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국가가 완전히 정대협을 무슨 성역처럼 생각을 해서 어떤 주장도 용납하지 않았던 시대가 불과 얼마 전 같은데 이제 세상에 이런 진실들이 다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김병헌 소장님 혼자만의 일이 아닌 우리 국민 전체가 함께해야 될 역사 바로 석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신 김병헌 소장님께 다시 한번 건방서 역사를 보면 남자보다는 여성이 더 강하다는 것 여성보다는 엄마가 더 강하다는 것 이미 다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스팔트에서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뭘 해도 항상 투쟁 앞에 보면 여성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체구이면서도 엄청나게 잘 투쟁하시는 그것 때문에 경찰서 저보다 한 3번 정도는 더 끌려가신 것 같은데 벌써 웃으시네요. 본인은 다 알거든. 자, 우리 아스팔트에서 남자 못지않는 투쟁력으로 문재인 정권과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 우리 전학연 및 국투본 공동대표이신 김수진 대표님의 연세를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국민희망교육연대 상임 대표 또 현재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공동대표로 열심히 부정선거를 알리고 있는 김수진입니다. 참 저희가 토요일날 집회할 때마다 우리 9명 인원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40명의 경찰들이 나와서 저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9명 감염병 기준을 누가 잡은 것인지 참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합금지 명령 때문에 또 저희가 새로운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탄핵 전까지는 여당, 야당이 뭔지 좌파, 우파가 뭔지도 모르고 아이들 학교 현장에서 그 잘못된 동성애 인권교육을 알리는 일에만 집중을 하고 학부모단체 활동만 열심히 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동성애는 지금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가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아름답고 또 지켜줘야 할 절대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거든요. 특히 남성, 동성애자, 게이들은 성관계를 할 때마다 학문이 찢어지는 학문 성교를 통해서 그 사이로 각종 질병과 성병에 노출되는 그런 형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에이지의 원인은 동성애다라는 명확한 이런 교과서의 부분이 되어 있었는데 1999년도에 교과서에서 그런 내용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2004년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이 동성애 물이 청소년 유예매체에서 제외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는 웹툰이나 각종 사이트에 동성애, 저희가 볼 때는 포르노 수준의 그런 동성애 물이 이제는 청소년 유예매체가 아니기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보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또 2009년도부터는 교과서에서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미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때문인지 우리 어린 젊은 청소년들이 집 나가서 돈이 없을 때 자신의 학문을 4, 50대 어른들에게 이제 성매매로 3, 4만 원에 파는 이제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배우기 시작하니까 어떤 죄의식도 없고 질병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저 10대, 20대 HIV 바이러스 감염물은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과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HIV 바이러스가 빠르게 증가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이지는 전 세계적으로 완치제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죽을 때까지 바이러스를 억제시키는 약을 계속적으로 복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이 대한민국에서는 에이지 약을 평생 먹어도 국가 세금으로 100%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외국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우리나라로 정말 우리나라 입국하고 싶어서 우리나라 국민 그걸 얻고 싶어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90%는 병원에서 건강보험료로 지급을 해주고 10%의 영수증을 가지고 보건소에 가면 그것 또한 환급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우리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청소년들의 문제점을 알고 어디서부터 도대체 이런 문제가 시작이 됐을까 정말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런 보건복지부 사이트만 잠깐만 들어가 봐도 이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보건쪽,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너무나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또 이게 사실은 정신병으로 분류가 됐었고 그게 동성애가 한 번 하면 끊을 수 없는 성중독이라는 것을 전문가들도 단번에 알 수 있음에도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잘못된 동성애 인권교육을 시키는 걸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해답이 6.8혁명, 공산주의 사상이념교육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모든 걸 아시는 것처럼 모든 금지된 것을 금지하라 모든 권위에 도전하라는 6.8혁명은 그 구소령과 동유럽이 무너지면서 우리나라 한국 자파들이 새로운 출구점을 삼게 되었고 또 동성애 투쟁으로 세력 결집에 성공한 유럽 자파들을 추종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 결과 우리 어린 자녀들을 성정치와 성혁명의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도구가 되어서 어린 자녀들을 부모와 가족으로 관계로부터 분리시키고 또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급진적 성교육을 받아서 조기 성애화를 이루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인권을 가장 중요시하는 대한민국의 좌파정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이 급진적 성교육과 젠더 이데올리기를 제안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 학교 현장에서 성교육, 페미니즘, 젠더, 나아가 편향된 정치 이념 교육까지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다섯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엄마로서 학교를 잘 보내는 것만이 부모의 역할을 잘하는 거라고 믿었고 학교의 커리큘럼이나 교육방법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에 저의 이런 교육방법이 매우 미련하고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아이를 학교 그만뒀고요. 작년에는 초등학교 아이 2명을 자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등학생 1명만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나머지 3아이는 대안학교를 보내거나 제가 데리고 홈스쿨링을 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학교 교육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렇게 문재인 자파정부가 승승장구하면서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면서 우리 아까 일본에 계신 우리 진인사랑님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몇십만 원씩 지원금 받은 거랑 먹고 떨어져. 너희는 지금은 이게 지원금 몇십만 원이지만 나중에는 그게 강냉이 죽으로 바뀔지 옥수수 죽으로 바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를 수 있는 건 저도 전교조에게 배웠던 세대이고 그때의 잘못된 교육이 국민들의 의식을 지금 전교조 교육에 가둬두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았던 것이 교육을 지키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교육을 지키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정치를 바꿔야 대한민국이 산다. 저는 이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당년 12월에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3년 동안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는 건데요. 저는 이 교육청의 정부 괴학안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3년 동안 이렇게 또 세뇌를 시키고 작정을 하는구나 라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그 종합계획안에 성소수자 인권교육이 강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성소수자는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을 수면 위로 이끌어내서 그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격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는 급진전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리기의 뿌리를 두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전격적으로 시키겠다고 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정말 듣기에는 굉장히 달콤하고 또는 여성을 굉장히 무대하는 정책 같지만 사실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남녀 간에 지금 갈등이 조장되고 사회 분열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계속 사회가 분열되고 있어요. 남자, 여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노동자 이런 부르조아계획 계급 이런 식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계속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데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민주심은 교육이 그 종합인권계획안 안에 들어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아마 우리 대표님도 손상댐 다 아시겠지만 민주주의를 보는 시각은 같은 민주주의지만 이것을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할 것인가 사회민주주의를 강조할 것인가 라는 굉장히 이념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자녀들은 미성숙하고 인격체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주도의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은 헌법상의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 굉장히 더 우려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10대 국된 국정과제에 본인은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고 공표를 했었고 그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민주시민교육 지원 법안을 계속적으로 발휘해놓은 상태임을 감안해 볼 때 이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정당의 특정 정치 이념이 진행이 되거나 또 그들의 정권 이대원력이 정책을 선전하거나 홍보하는 그런 도구로 쓰여질까 굉장히 우려스러움이 많습니다. 네 번째는 선교교육에 또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선거 연령이 18세로 내려감으로 이제는 학교마다 선거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시키냐? 교사들이 시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미 많은 학교들이 전교조 교사들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정치 편향적인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특정 이념에 사로잡힌 교사들에게 선거교육을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 것입니다. 또 교사들의 정치 이념에 따라 현양제 교육이 저희는 100%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교육의 공정성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정말 어느 사전에도 없는 노동인권이라는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시키고 또 만 3세 유치원생들에게까지 인권교육을 확대하는 위험한 조항들이 이 학생인권종합계획 안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전학연도 얼마 전에 그 앞에 가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항의 방문도 하고 지금도 이제 학부모들이 평일에 교육청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있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형식적인 공청의 후에 그 막무가내로 지금 이 계획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정말 마음이 매일매일 무너집니다. 미국 선거 끝날 이후에 휴우증이 아직도 가시지 않아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이대로 무너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함도 있습니다. 또 이런 코로나 증상도 없고 확진자만 계속적으로 양상해내는 이 코비드19를 통해서 국민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자연스러운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국민들도 어쩔 수 없이 그 정부 정책의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순응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가 정말 사회주의 체제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꼭 지켜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부정선거 밝히는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정선거를 밝히는 일만이 법치주의를 세우고 빼앗긴 주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감 선거에서 이제 내년이면 교육감 선거가 돌아오는데요. 교육감을 바꿔야 교육이 바로 섭니다. 이미 전교조 자파들은 20, 30년 동안 이 자파 교육을 위해 자기네 목숨까지 내던지며 이 교육을 준비해왔는데 사실 너무나 안타깝게 저희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20, 30년이 걸리더라도 아니 그 이상의 시간과 노력과 우리의 힘이 필요할지라도 저는 그 일을 이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치아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희망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강인한 민족입니다. 6.25 전쟁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강국으로 세웠던 든든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계셨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이 계셨던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켜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값비싼 피열림의 대가가 필요하다면 그 대가를 마땅히 우리가 치워야 하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가 살아가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 계시는 우리 많은 애국자 여러분들과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싸워주신다면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오고 우리가 다 경찰서에 체포되고 때로는 사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분명히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그런 위대한 나라로 남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도 우리 다섯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또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제 자리에서 싸우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수진 대표님 고생했습니다. 아니 지금 울먹이면서 하시는 연세를 보고 저도 가슴이 미어지기 똑같습니다마는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저희들 지금 비대미 집회를 보시고 눈물을 흐르신 분이 많으실 걸 봅니다. 우리가 웃어도 시원찮을 판에 이 문재인 정부는 4년을 가슴으로 굶고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전세계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엄청난 위기에 몰렸습니다. 저 중국 땜놈들의 빨갱이집 때문에 진짜 전세계 민주주의에 보고를 하고 올 수 있는 미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미국만 아니라 고국인 자유대한민국까지 신경을 써야 되고 지금 이 시간 미국은 벌써 1시 2시가 가득하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못 주무시고 자유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고 외치시는 우리 미국 휴스턴의 애국단체연합회 배창준 회장님의 연세를 청해드리겠습니다. 큰 반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트럼프 승리 한인팀 상임회장과 그레이트 코리아 휴스턴 회장을 맡고 있는 텍사스주 휴스턴에 사는 배창준입니다. 어제 오늘 진짜 답답하시죠? 요즘 같은 세상에 미쳐서 살아야 그래도 덜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핸드폰 충전을요 두 번을 해도 부족할 만큼 매일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이렇게 잘 봐도 거구나 텃바나 미친놈 소리를 듣구나 하나 사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기 이후 한 4년여 동안에 저한테 오는 두려움이나 스트레스, 중압감 이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20대는요 원자력발전소의 산업전사로서 원자력발전소 짓는다는 그 자부심 만화로 정말 그 공사 콩쿠리터를요 그때 당시 한 번 이렇게 탓을 하려면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을요 손과 발로 그 스라버 시멘트 콩쿠리를 치기 위해서요 막걸리에 취해갖고 그저 하면 된다 그 시절 돈이라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안전사고로 목숨까지 잃어버리시고 그리고 중노동 그은 노가다를 같이 오신 분들과 함께요 미친듯이 일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결혼식도요 제 손에 흔적이 묻어있는 원자력 전시관에서 있습니다. 30대 때는요 사업할 때는 대한민국 전국팔도 현장을 매일같이 돌아다니면서 사업도 미친듯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성공도 했습니다. 죽을 만큼 또 병을 얻어갔고요 산속에 토글 속에서 병원에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또 넘겨본 투명 생활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 대가로 당연히 돈도 미친듯이 많이 벌어봤고요 30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대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거짓말처럼요 쫙 딱 망해갖고 정말 미친 삶을 거지같은 생활과 뭐랄까요 감당하기 힘든 중증 우울증으로 인해 매일매일 정말 잘살을 하려고 했던 생기옥 같은 그런 삶도 저는 살아봤습니다. 그러면서 10대부터 60대까지 의리와 우정 신뢰와 약속을 생명처럼 저는 지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막바지에 이르러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으로 시작이 되어 국가에 대한 정체성이나 가치관에 눈을 떴습니다. 제가 애국자가 된 것은요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이 시작되면서 진실이 연폐되고 사라져버리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또 민주화라는 그 미명 아래 이 주사파들의 자파가 특세하는 것을 보면서요 세상이 이래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밟다 보니 저도 못 오게 이만큼 와 있더라고요. 더욱이 미국에 살면서요 이 21세기에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인용과 사상의 전쟁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요 참으로 웃었기도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 이후 거의 4년을요 사파들과 싸움하면서 이렇게 제가 새로 보낸 것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고 사실인데 어떡합니까 솔직히 대한민국이 이대로 허무하게 주저앉아 버릴 것인가 아니면 21세기 이 위대한 선진국으로 번영할 것인가 이 선택은 오직 국민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외통수에 걸려있다면 일반 국민 여러분들이 믿겠습니까 주사파 종북주의자들은 지금까지 방송과 언론 문화 예술 여름기관과 홍의병들을 총동원해갖고 대다수 국민들의 귀와 눈을 멀게 만드는고 조작 레고 문학주 편향된 뉴스와 선전선동술로 내가 속는 줄도 모르고 아니 속고 있다는 그 자체도 모르고 지금까지 사셨다 하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미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기관들은 점점 집단체제의 광기로 변질되고 국가의 정체성 가치관 사회와 개인의 질서 도덕 양심 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조국이란 놈 윤명이란 년 수민의 같은 이런 구제불량의 괴물로 변한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은 71년 전 6.25 전쟁 이후 주적의 개념이 없어지고 사회주의 국가로 혼란과 혼돈의 인연전조로 지금 돌아가고 만들었습니다 우나 자나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의 그 절대적 성부에 지금 다들 죽기로 미친 듯이 지금 사울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일반 국민들은 그 달콤한 포퓰리즘에 사는 게 바쁘다는 그 인생사회 평등과 공정 평화라는 허전 선동과 위장소에 마취되어 무엇이 그런지 옳은지 공간하기 힘든 상황의 시대 속에서 전대 미문의 이 팬데믹으로 인해해갖고 막연하게 공포와 불안 속에 충격 속에 살아가면서 북한처럼 누군가가 누군가를 공활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급기회 죽인 기득권 천혜의 방관과 이대로 수수 방관한다면 이미 진영 논리에 세뇌되어버린 젊은 30대 40대 주체 사상을 이수받은 50대 60대 주사파의 혁명완성의 그 기세는 정말 파죽 기세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릴게 불보듯 자명합니다 이 와중에도요 바이든 취임을 축하하는 일부 보수자들은요 봐라 내 말이 맞지 하며 지금 내심에 미소를 짓고 큰소리 치겠지요 목적만 이루어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산주의처럼 아니면 약유강식의 권력과 힘만 있으면 정글의 법칙처럼 이 사회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 진실과 정의에 대한 가치관이 실정된 사회 짐승처럼 개같이 살아야 이 시대에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나 희망은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시작 새로 시작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인연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어느 누구 앞에 서든지 부정부패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또한 자유우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큰 프레임을 짜야 합니다 시대에 깃떨어진 낡은 생각이라고 치고하지 마시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단순 논리로 갑시다 지금은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사회주의냐 구도로 국민의식을 깨어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지만은 지금 바로 내 주위에 있는 분들부터 시작하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께서는 한치 멀리 있는 남이나 상대방을 설득시키려 하지 마시고 지금 가까이 있는 부모 형제 자식 며느리를 먼저 설득시켜야 됩니다 진정 조국을 살리는 마음을 먹으셨다면 우파보수는 변해야 합니다 자식과 며느리 형제 친척에게 내가 무릎을 꿇으라도 나라를 살아가는 그 진정성을 보이고 이해를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남도 상대방도 저 자판은 또 변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6.25 전쟁 때 피 흘리고 목숨 바친 대가라는 것을 우리는 잊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이상적인 희망과 동시에 현실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미 대통령을 취임했다는 사실에 저는 비문강가에 이 찬담한 신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좀 더 솔직히 얘기하자면 어제 오늘 참 더러운 세상이구나 하고 외쳤습니다 현실의 뼈아픈 일을 보고 겪었지만은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미련이 있기보다는 오기가 난다기보다는 화가 더 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한 행정이라고 제가 비난 또 있겠지만은 남아이른 중천금이라 어찌 됐든 바이든 지임하면은 저는 자빨들이나 위장 보수라고 또 동포사회에 모든 활동을 내 중재하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일단 지겠습니다 저로 인해 희망이 절망으로 변해버린 우리 우파 동지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큰 약속이든 적은 약속이든 자파와 우파에게 한 약속을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과 제가 살아온 성격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저를 우리 우파 보수님들께 용서를 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다만 제 자신에게만은 너 체스를 다해 괜찮다 하며 유래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마음이 정의되는 대로 앞으로 모든 단체 같은 방에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휴돈 청우회와 휴돈 동포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공적인 활동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나 조국과 탈북자를 위해 한 목숨 바치에 얻겠다고 여자의 몸으로 미국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 마영의 동지를 위해서는 대신 내가 나서서 도와줬다고 해갖고 이 못된 인간들이 단체 카톡방에다가 제 가족사진까지 공개하면서 협박과 온갖 내가 모욕과 수분을 당했지만은요 반드시 내가 개인적으로 꼭 내가 응징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민망하지만은요 우리 우파 보수님들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편이 변절자 배신자가 아니라면은 우리 우파 보수끼리 끝까지 좀 지켜주고 감싸주고 의리가 있는 우파 보수님들이 좀 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간 인간 세상 흥망승세가 변화무상하지만은 세웅지만은 언제나 옵니다 제 마음속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박근혜 대통령님과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저의 영웅이시고 진정한 승리자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께서 다시 컴백하시면은 당연히 저도 컴백하겠습니다 그동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우리 우파 보수수 동지 여러분들의 건강과 무탈하심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또 우리 배창준 해제들이 오늘 폭탄 발언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민주주의사에서 애국하기 참 힘듭니다 사실은요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이라 보고요 가족 전체가 탄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들 세대세만의 탄압으로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에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힘내시고요 제가 필요하면 미국으로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는 한국 사람만 강화문에 모여서 할 게 아니라 일본 미국 한국 전체가 모여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의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보여드립시다 시간이 지금 거의 새벽 2시가 넘어갈 텐데 졸리시면 계속 앉아계시고요 안 졸리시면 지금까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지켜주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야 이게 애국자가 함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어느 날 내가 무슨 갑자기 무슨 애국자가 됐나 이게 아니고 태생적으로 애국을 할 사람들은 그런 DNA가 계속 내재가 되어 있다가 적당한 시점에 발동을 하는 거예요 자아파들은 이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나서서 망가지가 않은 대한민국을 바른 사회로 이끌고 우리 잘 아는 후대들에게 본보기가 되고자 하는 이 노력은 아마 신이 살아계시길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그 역사 현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른 사회에 참 남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성들이 나서서 앞서 끌고 가는 이 희생정신이야 유관순 누님이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우리 바른 사회 비터 외나비를 진행하시는 우리 전미라 팀장님의 연세를 챙겨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른 사회 시민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미라 팀장이라고 합니다 우선 앞선 연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정말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함께하는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문정부 취임 4년 대한민국이 끝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정부의 끝없는 실책과 뻔뻔함에 코로나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까지 국민들은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시간과 자리를 하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될 텐데 코로나라는 장벽으로 인해서 그것도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라 더욱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속담처럼 언로가 막힌 우파들에게 유튜브라는 채널이 생겼듯이 시위, 집회가 불가능한 지금, 웨비나 즉 화상기법을 통해서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것도 화상이라는 채널이 있기에 가능한 것 같아 이 자리가 더욱 뜻깊다고 생각됩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정부는 통합과 공존을 천명하며 생각이 다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도 모두 우리 국민으로 성기겠다고 선언했지만 4년이 지난 2021년, 통합과 공존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대한민국에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아있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비정규직과 정규직, 세대 간의 갈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등 문정부와 거대 여당 민주단은 사안이 생길 때마다 한쪽은 피해자로, 또 다른 한쪽은 가해자로 규정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우리 사회에 자신들의 프레임을 뿌리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린 무주택자는 벼락거지로 정부 정책이 아닌 스스로의 판단을 믿은 이주택자 이상은 투기꾼으로 몰며 어느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자신들의 정책 실패는 결코 인정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은 항상 국민에게 묻고 있습니다 취임 초부터 국민들의 삶은 외면한 채 검찰개혁에만 사활을 걸더니 결국 추와 윤해 갈등은 1년 동안 지속되며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거친 사투 속에서도 묵묵하게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왜 이 같은 상황에 놓여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실정은 코로나로 가린 채 K-방역만을 자신하더니 결국 백신 확보도 실패했고 하루에 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속출해도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를 알아야 해답이 보일 텐데 앞으로 남은 인기 동안의 변화도 기대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를 견제할 국회마저도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고 있어 그들의 폭주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국민의 목소리, 여론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사랑하는 국민만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암흑 같은 시기에 유일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공유하고 목소리를 함께 낼 수 있는 길이 없는 지금 소통의 장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디지털의 도움이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보화를 넘어 4차 산업시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 통제된 환경을 문제 삼지만 말고 적극적인 태도로 우리의 힘을 키워야만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02년 3월 창립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수많은 토론회,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시위 및 집회,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서 우리의 주장을 전달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올바른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어려웠던 바른사회시민회에서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구글 미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바른사회 미트 콘서트라는 화상토론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광화문에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애국자들이 마치 코로나의 바이러스의 온상이냐 비난하고 통제하는 문정부의 선택적 정치방역 이중잣대를 피해서 궁여지책으로 시작한 화상토론회였지만 약 8개월이 지난 지금 35번째가 진행되며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구성된 진로품 컨텐츠가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 진행되는 미트 콘서트는 논란이 있는 이슈들 중에서 주제를 선정하여 발제자 한 명의 발표와 참가자 전원이 토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바른사회 TV에서 그 영상 자료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우파도 이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해서 알아야 저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야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가치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으면 막을수록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미국, 유럽 등지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코로나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시도해야 합니다 이제 곧 4월이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진행될 것이고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 선거가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 우파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화상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장소의 제약 없이 뜻을 같이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할 수 있다면 이 지긋지긋한 문정부의 그늘에서 벗어나 정권교체를 이루고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유튜브, 화상집회, 화상토론회 익숙치 않은 분들에게는 어렵게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 사용하기 전에는 저와 상관없는 프로그램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이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입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이 무료이기 때문에 원하기만 한다면 다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지킨 대한민국입니까 저들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저의 부족한 말씀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전미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칭찬을 잘했네요 미용실에 가서 아주 비싼 머리 손질을 하고 왔다고 했는데 연설도 똑부러집니다 수고하신 우리 전미라 팀장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저하고 아스팔트에서 제가 여러 번 연설 소개를 했던 분이고 또 그 외치는 목소리가 아, 한 번 씻겠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 자의적으로 한 것임을 스스로 자수합니다 우파는 이렇게 자수를 잘하는데 이 자파 빨갱이들은 절대 자수를 안 합니다 제가 어떤 자파들이 저보고 동문회 갔더니 이래요 아니, 선배는 왜 문재인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됐든지 문재인 뭐든지 왜 존치는 안 씁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나는 문재인을 사람으로 생각 안 한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인근 미워하면 정우가 생기는데 동물을 미워하면 그냥 안 보면 그만이에요 자파 정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그 당시 자파 정권보다는 지금 이 주사파 정권은 흉낙무도한 이런 자파 정권이에요 이거는 자파 정권도 아니고 무슨 이상한 변종이에요 그래서 지난 4년 전부터 문재인 전 절대 오래가서는 안 된다고 외쳤던 아마 애국 국민들 전부 똑같은 신정일 텐데 이제서 우리들의 외침에 많은 촛불 세력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거기에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화문에 모여서 목소리를 외칠 때 다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이제 저희들이 목구멍에 포도청이 되니 길바닥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유영업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고 다 필요 없다 집회 시위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들 중에 아는 놈이 있어서 연락했더니 강화문 광장에 요즘 왜 안 하네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끌려가고 탄압당하고 하면서 강화문 광장에서 그렇게 소리 지를 때 저희들은 돈 벌어가면서 우리를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이제 아스팔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외침은 작았지만 4년간 국민들에게 외쳤던 그 소리가 나비 효과로 인해서 조만간 폭풍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폭풍의 중심에 섰던 한국인 여성보다는 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문재인을 가장 싫어하는 일본 출신의 한 여성 제가 사실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일본 분이라 하더라도 대중연설 현장에 서서 문재인을 그렇게 앙칼지게 비판하는 분도 한국에도 별로 없거든요 오늘 여기 출연하신 분들 이외에는 대충 몸도 사리는데 우리 와따네베 미카 교수님은 아닙니다 지금도 연설을 들어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한가하고 주사바 정권에 진짜 몸 바쳐서 고군분퇴했던 우리 KCU 한국보수협회 2살 지내고 계시는 와따네베 미카 교수님의 연설을 마지막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애국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KCU 한국보수협 대회이사와 한미동맹 강화 국민운동본부에서 대회협력 극장을 맡고 있는 와따네베 미카라고 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제2의 독립과 한미일 공조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사람이 왜 나서서 대한민국의 애국운동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와 한국과의 두 편한 인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28년을 일본에서 살고 한국에서 31년째 살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미션스쿨에 다니면서 이웃나라 한국이 얼마나 신앙의 뿌리가 깊은 나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 목사님이 오셔서 일제시대 신사장배에 글벅하지 않았던 승교자들의 치열한 신앙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일본이 과거의 험한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이 반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87년도에 안전보장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현장 시절로 방문점에 갔었습니다 그때 38선을 최정선에서 지키는 군인의 모습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평화를 유지하고 경제 발전을 일러낼 수 있었던 것도 공산정권과 맞서 싸우게 싸우는 자유세계의 최정선을 지키고 있는 젊은 군인들의 희생와 봉사와 흘린 피의 덕분이었다는 것을 느끼고 한없는 감사와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남북이 눈단된 책임이 일본에도 있다는 것을 느끼고 20대 젊은 시절부터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위해 어떤 형태이든지 공헌하고 싶다는 강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한민족의 고난의 역사는 반도라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기인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처럼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 특별성 때문에 세계를 대표해서 자유와 권산, 성과 악의 최일선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순련적인 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세계의 유래를 볼 수 없는 놀라운 견제선장과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4년도와 한반도 공상화와 공상화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일어나신 애국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백악관이 정격 공개한 NUH 기밀 문서에 의하면 인도 대표연 전략은 전부터 북을 겨냥한 곳이었습니다 진국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왕을 노리고 인권치는 유전자 공화, 디지털 감시 시스템 등을 통해 산대국들의 주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난조 세계 제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게 그 선문대 효과를 기대하고 한일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기대했으나 문정권이 반복되는 약속 불이행으로 전략을 대복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즉 일본 자위대회를 현대화시키고 핵심축으로 삼아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사각안보전략 코드를 중심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전략은 원래 인도 대평양 전략의 핵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정부의 약속 불이행으로 한국은 제2선으로 후대하게 된 곳이었습니다 또한 일본 근사 전문가 니시무라 격이치는 최근 북한 근사력이 유대히티게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골이 탄도미사일과 지상군 동산무기를 집중적으로 군대화시키고 본격적으로 남진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시무라 씨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이 무장해제해버린 현 상황에서는 단숨에 푸산까지 짐공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안보 환경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미연약필령을 북한과 상의하겠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기가 차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팬데믹이라는 이름으로 전부는 시민들을 디지털 감시화에 놓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중건발 디지털 전질주의화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백악관이 공개한 기밀문서에 의하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원래 중건군의 생화학무기 개발을 위한 연구를 계속해왔고 예전부터 관리 부실이 지적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한 바이러스는 우한 바이러스가 우한 다음으로 유입된 이 한국은 과연 디지털 전질주의의 실험장으로 전락해버린 곳일까요 4.15 부전선고 또한 미국 대선 부전선고의 예행연습이었던 곳입니까 너무나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인들이 똑똑히 보고 있는 가운데서 4.15 부전선고를 몇십대로 확대한 것 같은 그런 부전선고가 일어났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고가 권정하게 지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세계의 전체주의 체제를 꿈꾸는 자들이 한국을 실험장으로 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과거에도 믿기 어려운 실험을 수십번 수백번 수전변 이겨내고 그 어떤 위기에도 그 어떤 위기도 극복해왔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전체주의의 위협으로부터 독립해야 될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급정신 독립정신을 가슴 깊이 새겨서 다시 일어나야 될 때가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독립정신에서 금민 모두가 자신의 책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금민이 깨어난다면 반듯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영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차우를 만농하고 기독권 세력들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눈앞에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진정한 애국자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짙들수록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독립 제2의 공급을 위하여 정부가 안아간다면 시민들 이로써서 민간 차원에서 한미일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반듯이 반듯이 자유세계를 지켜냅시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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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왓따르비교 교수님 눈물을 걸쌍걸쌍하면서 오히려 조국인 일본보다는 자유대한민국을 더 아파하는 것에서 헌법이 부당한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가 없는 그 나라는 사회주의를 넘어서 새빨간 공산국가임은 분명합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허무는 이 엉터리 정책들도 국민을 속이고 있는 이 시점 살아있는 우리라도 싸워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리에 올려놓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 4년째 감옥에서 고생하시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건 없는 습방을 촉구하면서 오늘 멋진 연설을 해주신 연설자분들 그리고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수많은 시청자 동포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심판 유튜브 국민 걸기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이후에 더 멋진 프로그램으로 다음 대회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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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